기초연금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월 30만원 주는 기초연금을 앞으로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에 대한 영상은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올려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어두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초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이 바로 이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제도 문제인데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붙고 받는 노력연금 이 노력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노력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삭감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많은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바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삭감 제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 논문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감액 제도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우선 모른다는 분들이 65%나 됐습니다 그리고 안다는 분은 35% 정도 아직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는 분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제도를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인다 그러면 그거 국민연금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번 윤석열 당선인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릴 경우 당신은 국민연금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33%가 국민연금을 중단하는 의향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기초연금 5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더 심각합니다 무려 46%가 넘는 분들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분들이 국민연금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이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기초연금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올리는 것까지 좋은데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을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진다 그러면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국민연금 가입이 기초연금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지 저희가 연계감액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기초연금은 다 드리는 거 아니고요 하위 70%만 드립니다 그래서 이 70%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현재로서 저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올라가긴 하지만요 올해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180만원 부부가구의 금융은 월 288만원에 안 돼야 그래야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이때 기준은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득인정액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 나오죠 소득인정액은 월급을 말하는 거냐 나는 월급 받는 거 없는데 라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월급은 아닙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보시면 되고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 그러면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 항목을 더해서 계산이 됩니다 우선 당신이 얼마나 버느냐 하는 소득평가액이 있고요 당신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즉 재산의 소득환산액 저 1번과 2번을 더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을 하고요 저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럴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왜 기초연금에 악영향을 미치느냐 저게 바로 소득평가액을 구하는 산식인데 저기서 나오는 기타소득 저 기타소득에 바로 공적이전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바로 국민연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이 바로 소득평가액에 나오는 기타소득 때문에 이 기초연금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18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288만원 소득인정이 넘어야 기초연금을 못 받는데요 국민연금을 저 정도 받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삭감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매년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이 국민연금을 월 46만 1250원 월 46만 1250원을 넘게 받으면 그때부터 기초연금 삭감이 시작이 됩니다 이걸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라고 합니다 월 46만 1250원이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삭감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삭감이 시작이 되는데 가장 많이 삭감되는 경우 최고의 경우 기초연금을 50%까지 삭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50%를 넘게 삭감은 못합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 국민연금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얼마나 삭감하느냐 이건 굉장히 복잡한 산식이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기준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대략 국민연금을 이 정도 받으면 기초연금을 이 정도 깎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표는 아주 정확한 표는 아닙니다 본인이 국민연금을 가입한 시기라든지 그리고 시작 시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저표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요 국민연금을 한 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할 경우에 기초연금을 거의 3만 원 정도 감액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7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7만 원이 좀 넘는 기초연금을 삭감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90만 원 받는다고 하면 기초연금을 거의 9만 원 정도 삭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아주 많이 받을 경우 기초연금은 최고 50%까지 감액이 되게 돼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말고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은 깎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 특별히 깎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이라는 게 뭡니까? 정부가 의무화하는 공적인 연금입니다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공적으로 운영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받는 것을 굳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기초연금과 연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 인식들이 바로 아까 나온 아까 보여드린 그런 조사 결과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런 겁니다 기초연금은요 자격이 된다 그러면 부부가 동시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삭감은 되죠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20% 삭감은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부부가 동시에 수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30만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면 30 더하기 30에서 60을 다 드리는 건 아니고 20% 삭감해서 48만원을 저 부부에게 드립니다 물론 삭감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요 부부가 48만원이라는 기초연금을 노후에 받게 되는 것은 노후 생활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부부 동시에 수령에 대한 삭감과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 삭감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거냐 아니면 하나만 적용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이건 별도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 동시에 받으면 부부 삭감도 되고요 국민연금이 기준 액수 이상 되면 국민연금 0개 삭감도 됩니다 동시에 삭감이 되기 때문에 제법 많은 액수의 삭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에도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초연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 역사를 좀 보면요 이게 원래 노인들에게 주는 월 10만원 기초노력연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걸 이름을 기초연금으로 바꾸면서 월 20만원으로 올리게 됐죠 이때부터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만원으로 늘었고요 현재 3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30만 7천5백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이걸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죠 물론 윤석열 당선인의 경쟁자였던 이재명 후보도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똑같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40만원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고요 앞으로 이거는 점진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40만원을 받지만 이게 부부가 동시에 받게 되면 물론 삭감은 됩니다만 부부 동시 수령의 경우에 더 큰 액수 아마 6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지는 기초연금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0년 이상 부어야 55만원 국민연금을 받는데 이 기초연금은 굳이 붙지 않아도 노후에 월 40만원 기초연금을 준다고 한다면 게다가 국민연금을 월 46만 1250원만 넘으면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깎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심지어 최고 기초연금을 50%까지 국민연금 때문에 깎는다고 하면 이거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6% 38만 명 정도가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초연금 액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연계 삭감되는 액수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나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인상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인상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제도인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한다면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들지 않겠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고 한다면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초연금 인상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이런 국민연금에 대한 악영향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심한 고려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의 기초연금 인상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해설해드리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